나 옷 좀 줘 직접 찾아 입어요 윤수연 씨는 정말 나쁜 남자예요 내가 저런 남자한테 왜 빠졌을까? 추우니까 먹고 해요 그깟 죽 한 그릇 싸딱 찌치면 얼마나 딱 찌진다고 아줌마! 보박죽! 빨리해서 가지고 와 은호 찾아왔어요? 오은수 오은... 도련님이요 유학 보내면 어때요? 한마디만 할게요 오은수 씨가 수호 미래를 막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요? 나 유학 가면 어떠니? 어? 아아